안녕하세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요즘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등지를 지나다 보면 찻길 바로 옆 인도에 텐트를 쳐놓고 노숙을 하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LA의 새로운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주거시설을 늘리려고 해도 예산 문제로 또 그것은 쉽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 걱정도 덜고 노숙자 거주시설은 늘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제기됐습니다. 오늘 이 노숙자 문제와 그 해결 아이디어를 논해볼까 합니다. 노숙자들과 카고택처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 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카고택처 이름은 좀 생소한데요. 이게 무슨 노숙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정말 화려하고 세련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특징이요? 특징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모던하게 디자인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카고택처라는 단어 설명부터 드려야 하겠는데요. 이제 카고택처는 바로 합성어입니다. 화물의 카고 그리고 건축의 영어 표현인 아키텍처가 만나 카고택처가 되는 겁니다. 화물 컨테인을 갖고 건축을 한다. 카고택처. 맞습니다. 이제 화물선에 가득 실린 컨테이너 박스 잘 아실 텐데요.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건축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건축법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져 왔는데요. 이제 영국 런던 동부에 박스 파크 쇼핑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에는 컨테이너 파크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는 이제 큐빅 암스테르담 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타운을. 맞습니다. 이 유명 건축물들은 모두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즉 이제 카고택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항구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화물 짓고 오는 컨테이너. 네. 여기 이제 무늬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 벽면인 것이죠. 설명 듣고 나니까 이제는 보입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멋있는 건축물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카고택처가 LA에서 노숙자들의 주거시설을 지원해주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LA시는 매년마다 늘어나는 노숙자 수로 이제 거주시설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화물 컨테이너를 개조한 주택 카고택처가 건축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이제 노숙자 거주시설 마련을 위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카고택처는 화물 선정용으로 사용되다 버려진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한 것인데요. 내구성도 뛰어나고 건축기간도 짧아서 노숙자들의 거주시설로는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장점을 몇 가지 지금 거론을 해주셨는데 그 장점이 좀 더 궁금하네요.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이제 카고택처 건축회사 그로스 포인트에 따르면 건축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내구성은 일반 건물의 106배에 달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사실 튼튼한 강철이니까 뭐 사실 망가질 일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등 외부 영향으로부터는 100년 동안 버틸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를 이어붙이는 데 사용되는 프레임의 경우에는 112톤의 압력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의 강도는 17톤의 이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가 강타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일반 주택보다 견고성은 더 뛰어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얼핏 생각이 들기는 여름에는 더울 것 같고요. 겨울에는 추울 것 같고 그래요. 이 문제는 어떻게 괜찮나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조 과정에서 단열 처리를 새로 하고요. 또 이제 창문 등 채광 작업을 통해서 열이 차오를 수 있는 이제 단점들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단열과 채광 면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걸 뭐 단층으로 만듭니까? 단층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아닙니다. 이게 컨테이너가 여러 개를 입거나 쌓아 올려서 큰 규모의 아파트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화물선에 실린 컨테이너를 보실 경우에는 3개에서 4개 높이로 이제 쌓아 올린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특성상 이제 일일이 이제 골조나 철근으로 구조물을 형성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일반 건축물들의 건축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해서 카고텍처는 6개월이면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냥 막 올려놓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을 쌓듯이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쌓아올 수 있는 데다가 붙이는 과정도 이제 컨테이너 문과 컨테이너 문에 달린 경첩 등을 제거하고 이제 용접과 프레임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처럼 건축 과정이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만큼 예산도 저렴한 겁니다. 건축 비용은 사실 인건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건축 기간이 짧아질수록 많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건축 인건비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숙자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잖아요. 일반 주택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LA 지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드십니다만 뉴욕 같은 곳 가서 노숙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노숙자 실태가 지금 전국적으로 어때요? 네 이제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자 수가 55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제 소규모로 보이겠지만 노숙자 규모가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에 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노숙자 규모가 2010년에는 63만 7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55만 명 선 밑으로 떨어졌었는데요. LA시 그리고 시애틀, 샌디에고, 세크라멘토 등 서부 지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LA 노숙자는 지난해보다 26%나 늘어났는데요. 5만 5천여 명 늘어난 겁니다. 전체 노숙자 가운데 10% 규모인 거죠. LA시는 향후 10년 동안 12억 달러의 공채를 발행해서 노숙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숙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하셨을 때는 아무리 노숙자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화물 컨테이너를 갖고 어떻게 주거시설을 만들어나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니까 장점도 있고 그렇게 경고하니까 그러면 좀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미관상에도 문제가 없고요. 이거 아주 참 보니까 이쁜데 LA시에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LA에서는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 레이크 지역 베버리 블루버드와 알바라도 스트릿에 위치한 84유닛 그리고 5층짜리 규모의 카고 텍처 건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인타운에서 알바라도 길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베버리 블루버드 만나는데 그 코너에 만들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베드 유닛 규모도 이제 440에서 480 스퀘어 피트 정도의 넓이라서 충분한데요. 이제 호프온 알바라도라고 명령된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 디자인 업체 KTGY가 맡았고요. 내년 초 착공될 예정입니다. 네 잘 좀 만들어져서 노숙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가방인데 학생이 들면 책가방, 장사하는 상인이 들면 돈가방, 공무원이 들면 서류 가방이 되겠죠? 똑같은 텐트인데 산에 가서 펼쳐놓으면 캠핑 텐트가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 한구석에 펼쳐놓으니까 보기 중한 노숙 텐트가 돼버렸습니다. 이 황 기자의 설명을 드리니까 이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카고 텍처, 카고와 아키텍처의 합성어인 듯합니다. 이름도 아주 멋진데요. 이름만큼이나 그 결과도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슈 마치겠습니다. 이 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